오늘 찾아간 곳은 서울시 서초구. 자, 이제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카트 하나씩 끌고 줄 서서 입장하는 이곳. 대체 왜 이렇게 모인 걸까요? 자, 오늘 아침입니다. 한우 때 이제 막 오늘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이라고 해서 왔어요. 11월 1일, 오늘이 바로 한우 먹는 날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한우의 날을 맞이해 이곳의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는데요.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바비큐부터 육즙 가득한 한우를 먹기 좋게 구워 만든 한우 버거까지. 성공!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축제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요. 이번 행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행사에서 한우가 최대 5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이었는데요. 한우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한우 할인 행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렴하게 잘 구입한 것 같아요. 맨날 날 쓰면 좋겠어요. 한우 많이 먹고 싶어요. 맨날에